황영웅 가수님의 팬들에게는 마치 별빛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수님의 데뷔 이래 가장 큰 이정표 중 하나인 신인상 후보의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이 후보는 음원 사용량과 앨범 판매량을 합산해 선정되는데 황영웅 가수님은 이 기준을 당당히 충족시켰습니다. 더욱이 이번 38회 골든 디스크 시상식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화려한 스타디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현지에서 진행되는 이 시상식은 생방송으로 중계되며 지연 중계로도 시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이번 성과는 그가 얼마나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번 달부터 시작되는 전국 콘서트로 인해 시상식 참석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팬들은 그의 인터뷰를 생중계로 볼 수 있기를 바라고 했습니다. 가수님이 직접 시상식에 참석하여 무대에 서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팬들과의 소중한 만남을 위해 전국을 도는 콘서트 일정이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신인상 후보로 선정되는 것은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이는 후보들의 음악적 성취와 팬들의 뜨거운 지지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이번 후보 지명은 그의 음악적 재능과 팬들의 사랑이 어우러진 결과로 보입니다. 더욱이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콘서트 준비와 함께 팬들과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나누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진정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백혈병 환자와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치료비 마련의 팬들과 함께 기부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생명나눔 실천 본부의 스타 투표 리매치에서 우승한 상금을 전액 기부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팬들의 깊은 사랑과 지지가 어떠한 형태로든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황영웅 가수님과 그의 팬들이 보여주는 따뜻한 마음과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이러한 성과와 행보는 그가 단순한 가수를 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음악과 행동 모두가 팬들에게 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그가 이룰 성취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가수 황영웅의 신인상 후보 지명 소식은 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그의 첫 앨범 활동이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이제 그의 전국 투어는 기대를 한껏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보며 함께 응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영웅 가수님은 방송 활동보다는 콘서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팬들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최근 불타는 장미단 방송의 시청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황영웅 가수님의 하차가 그 이유가 아닐까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타는 장미단은 최종적으로 선발된 7명의 트럭 가수들이 다양한 모습을 선보이는 쇼 프로그램으로 황영웅 가수님의 하차 이후 시청률이 급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황영웅 가수님이 프로그램에 다시 출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부제가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그의 컴백이 프로그램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그의 복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음악 팬들 사이에서는 그의 출연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황영웅 가수님은 최근 팬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내며 공백기 동안에도 팬들을 위한 커버곡을 공유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황금보이스로 불리는 커버곡들은 컴백 이후에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으며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커버곡 중 하나인 당신꽃 원곡은 이미 300만 조회수를 돌파했으며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늘색 셔츠를 입고 진심을 다해 노래하는 황영웅 가수님의 모습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이러한 노력과 성과는 그가 단순한 가수를 넘어 대중들과 진정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아티스트임을 보여줍니다. 그의 음악적 재능과 팬들에 대한 사랑이 어우러져 앞으로 그가 이룰 성취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녹음실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노래를 부르는 황영웅 가수님의 모습의 팬들은 열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쇄도하며 가수님에 대한 애정과 지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팬들의 열정은 단순한 커버곡뿐만 아니라 가수님의 첫 미니앨범에 대한 반응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앨범은 발매와 동시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음악 차트에 상위권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음악은 성인가요와 트로트 부문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인기는 골든 디스크 어워즈 신인상 후보 지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상은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기회로 신인 가수에게 주어지는 의미 깊은 상입니다. 후보로 선정된 이후 음악 팬들과 전문가들의 관심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가수님의 다양한 활동을 지켜보며 다가오는 전국 투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은 음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사랑 그리고 희망을 전하는 멋진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의 진정성 있는 노래와 목소리가 앞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할 것입니다. 한편, 황영웅 가수님의 방송 활동에 대한 소식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가수님이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가수님은 음악 방송에 주로 출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KBS 가요 무대에 출연하는 것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가 뜨겁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전통 트로트 스타일이 KBS 가요 무대와 잘 어울릴 것으로 보이며 이 프로그램은 많은 트로트 가수 선배들이 자리를 지켜온 명소입니다. KBS 가요 무대는 전통 가요의 명가로 황영웅 가수님의 미운 사랑 커버곡을 포함하여 다양한 선배 가수들의 명곡들이 연주되어 왔습니다. 가수님의 출연이 이러한 전통을 이어가며 새로운 매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되며 계속해서 그의 행보를 응원하고자 합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황영웅 가수님이 KBS 가요 무대에서 어떤 선배 가수와 함께 무대를 꾸밀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중저음이 돋보이는 음색은 어떤 가수와 함께해도 그 무대의 중심을 잡아주는 매력적인 요소로 평가받고 있어 대중들의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수님은 콘서트 연습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방송 활동을 잠시 조절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콘서트 현장에서 팬들의 사연이 소개될 때 그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황영웅 가수님은 팬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그들의 사랑과 지지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여러 차례 보여주었습니다. 가수님의 무대에 대한 열정과 팬들에 대한 깊은 애정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첫 앨범 활동과 함께 들려오는 기쁜 소식들이 연이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국 투어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이어가는 한편 최근에는 골든 디스크 어워즈 신인상 후보에 오른 것입니다. 이는 그의 인기와 실력이 대중과 전문가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로 보입니다. 가수 황영웅의 신인상 후보 지명 소식이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 골든 디스크 어워즈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다가오는 연초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시상식입니다. 이 시상식은 해외에서 수상할 후보들을 초대해 진행되며 국내에서도 JTBC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어 많은 이들이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지켜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황영웅 가수님이 시상식에 초대되어 방송에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팬들 사이에서는 큰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은 다가오는 콘서트로 인해 시상식에 직접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팬들은 인터뷰 영상이나 녹화된 인터뷰라도 방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신인상 후보 지명은 가수님과 팬들에게 의미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골든 디스크 어워즈는 일본, 말레이시아, 중국, 태국 등 여러 국가를 거쳐 글로벌 팬들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어 황영웅 가수님의 해외 팬들에게도 큰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생중계 방송을 기다리는 팬들은 후보로만 선정되어도 큰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은 공백기가 있었음에도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둔 것은 그만큼 음악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골든 디스크 어워즈에서는 디지털 음원 본상, 음반 본상, 신인상 등의 후보가 발표되었고 황영웅 가수님은 이 중에서도 신인상 후보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신인상은 음원 이용량과 음반 판매량을 합산하여 선정됨으로 팬들의 열정적인 지지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